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6월 양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양띠 운세는 보은도사가 직접 잡기를 하였습니다 대상자를 모든 양띠로 불특정 다수에게 띠로만 제공하는 월별 운세이다 보니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추론에 어려움의 한계가 있어 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운들은 잘 발전을 시키고 불길한 운들은 지혜롭게 잘 극복을 알려서 복받는 6월의 운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6월 양띠 나이별 운세를 살펴볼까요? 먼저 1955년 양띠 6월 운세는 어떨까요? 합작 성공격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업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그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성공을 하게 되는 격입니다 이달은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격으로써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55년 6월 말 뒤 운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쌓았던 약속을 준수하고 의리를 지키는 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랑과 운기를 만날 수 있는 달이므로 나의 진심을 보이면 재물운이 좋아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한 달 내내 머무는 달이 될 것입니다 1967년 6월 운세는 어떨까요? 지난 날의 나의 업적을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등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보증이나 금전거래는 이달에는 삼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살펴온 일이 빛을 바라면서 한 몸에 복을 받을 운입니다 술수가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잔머리 굴리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과감히 일을 추진하되 그동안의 일의 과정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실을 막는 방법은 문서 작성 시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979년 6월 운세는요 지난 날의 나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친구의 부탁을 예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말은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6월이 되겠습니다 중심을 확실히 잡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먹구름이 거치고 푸른 창공을 활기차게 나는 시기이니까 마음 먹은 대로 힘차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 6월 운세는 어떨까요 1991년생 양띠이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불화로 우울해지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동반자 관계로 보고요 조금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성으로 인한 좋은 소식이 머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얘기했다가 다 된 밥에 코를 떨어뜨리는 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적을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함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신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생 6월 운세는 어떨까요 묵묵히 하던 일에 전용을 하고 사심을 벌이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결과가 생각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타내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고생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고민이 해결이 되고 활짝 깨인 화창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덮어두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운이 꼬이기 때문에 빨리 수정을 해야 다음의 곤욕스러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꾸준히 양심과 원칙으로 공을 들이면서 주변의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게 될 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요 차근차근 나아가면 결코 지치지 않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는 6월의 운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양띠 6월 운세를 나이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역술가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좀 더 좋은 운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